발휘하는 그런 방송을 좀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는 게 항상 변화하는 것이니까 삶의 방식도 바꾸고 그다음에 제도도 바꾸고 자신의 생각 방식도 바꾸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개선해 나가는 그게 좌익들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봅니다. 좌익들은 부시는 것에 완전 새로 시작하는 거로 그렇게 보고 우익들은 대부분 수선하고 교정하고 개선하고 핵심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 방송은 이렇게 시작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검수완박은 내란이다 이런 제목의 방송을 여러분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검수완박 검찰 수사건 완전 박탈은 만행이고 내란입니다. 내란. 내란을 저지른 겁니다. 2017년 5.9 대선부터 시작해 가지고 문재인 정권하에 치러진 모든 5대 공직선거는 다 내란입니다. 국헌 질서를 완전히 문란시키고 국회 권력을 탈취하고 지방 권력을 탈취하고 대통령 권력을 탈취한 일종의 내란입니다. 역모를 제지른 겁니다. 검찰 수사건을 저는 똑같은 차원에서 이해합니다.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것은 내란이다 이야기죠. 만행 정도에 그치지 않고 내란이다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일반인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끔 정리정돈을 하신 분이 바로 헌법학에서 굉장히 조회가 깊은 허영 경희대학교 로스쿨의 명예교수로 계시는 허영 교수님입니다. 검수완박 입법은 헌법 파괴다. 우리나라에서 헌법학에서 지금 생존하는 인물로서는 가장 권위 있는 그런 인물 가운데 한 분으로 꼽히는 분입니다. 아주 명쾌하게 더불어민주당의 친문강경파가 주도하고 있는 이른바 검찰 수사건의 완전 박탈이라는 것이 소위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정선거에 이어서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좌익들의 만행이라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정권교체가 한 달도 최 남지 않은 시점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건을 완전히 박탈한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범죄 수사건을 완전히 정발시켜버리겠다는 그런 시도이다. 국민 피해만 커지게 하는 기상천외한 발상이다. 공백기간 3개월을 두고 수사기관을 또 만들겠다고 하니 정상적인 생각인지 묻고 싶다. 검찰과 경찰로도 충분한데 공수처에 의해서 수사기관을 또 하나 만들겠다고 하니 정상적인 생각인가. 수사기관이 많아져 수사건이 분산되게 되면 국민만 불편하고 혼란스럽게 된다.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은 입법권은 국민 기본권에 초점을 두고 국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행사라는 것이 바로 헌법정신이다. 1년 전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건 조정 이후에 사건 서리지연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입법이 과연 국민을 위한 입법인가. 한마디로 개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선출직 공직자라는 것은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건 간에 한시적 기간 동안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입니다. 권한을 위임받은 자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헌법을 위반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행이고 내란이고 역모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어떤 국민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없는 겁니다. 거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퇴임 6일 전에 개최되는 국무위에서 금수완박법을 통과시켰다 그렇게 만행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만 아니고 어떻게 인간들이 이렇게 생겼는가라는 생각 정도로 좌괴감이 절 정도로 그렇게 더불어민유당의 친문 세력들이 참 그야말로 행편이 없는 자들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위원적인 공수서 철취로 우리 형사사법제도를 기형으로 만든 더불어민유당이 금수완박을 하는 것은 맹백한 헌법 파괴다 이런 겁니다. 더불어민유당의 친문 핵심 세력과 더불어민유당의 국회의 의원들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헌법을 파괴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헌법을 파괴하는 짓을 뭘 했습니까 2017년 5.9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 다섯 번의 공직선거를 모두 다 도덕질한 겁니다. 선거를 절도한 겁니다. 그것은 뇌란제입니다. 뇌란제에 이어서 또다시 금수완박법을 통해 가지고 헌법을 방해하는 그런 범죄자들 집단이 더불어민유당인 겁니다. 잊을 수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헌법학에 아주 조예가 깊은 허영석좌 교수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헌법 개장 절차 없이 헌법을 침식하기 때문에 헌법을 파괴한다는 겁니다. 우리 헌법은 검찰과 법원은 행사사법제도의 두 축으로 설정하고 있고 검찰총장을 수장을 하는 검찰에는 수사와 소추권을 대법원장을 수장하는 법원에는 재판권을 주고 있다. 경찰은 치안질서 유지가 주 업무이고 범죄수사에서는 검찰의 보조기관에 불과하다. 헌법학의 권위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헌법의 행사사법제도를 완전히 파괴하는 헌법 파괴 행위다. 헌법 파괴 행위를 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지금 더불어민유당에서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는 자들이 범하고 있는 그런 범죄행위인 겁니다. 검수완박은 입법의 정당성이 전혀 없다. 모든 입법은 객관적으로 정당할 수 있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헌법재판소가 법률우연심사에서 법률우연심사에서 소위 입법의 목적이 정당한지 입법 내용이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인지를 살피는 것도 그것 때문이다. 검수완박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무슨 목적으로 서두를 강행하는 것인지 국민생활과 직관되는 행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신체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면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것이다. 검수완박은 부패범죄 등을 만연시키고 수사를 직위안시켜서 국민을 피해자로 만드는 입법일 뿐이다.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악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검수완박은 현 집권 세력의 범죄수사를 막으려는 자기 방패용 입법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 586운동권의 법에 대한 관점은 법은 도구다, 법은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법치의 아주 기본적인 그런 사상을 동조하라는 겁니다. 입법권의 반헌법적 사유화이며 입법 쿠데타다. 집권기관 검찬을 정권의 시녀처럼 이용한 집권여당이 정말 정권말 수사권을 박탈하는 토사구평은 참으로 후한 무치한 일이다.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입법권은 주권자인 국민이 한시적으로 국회에 위임한 권한이다. 여당에만 부여한 권한이 아니다. 선거를 도독질해 가지고 입법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입법 독재를 만들고 이렇게 후한 무치한 반헌법적 법률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짓인 겁니다.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벌 받을 겁니다. 복수 정당제의 국회는 여당과 야당이 절충과 타협을 통해 국민 이익을 극대한 방향으로 위입받은 입법권을 행사해야 된다. 다수결의 원리는 절충과 타협을 전조로 한 의사결정 방식에 지나지 않고 다수결 원리는 민주주의를 실현한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본질이 아니다. 다수결은 수단이지 다수결의 민주주의 본질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수결이 악용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다수의 독재로 변질한다. 야당과 타협 절충하지 않은 여당만의 입법은 여당의 입법 독재이지 국회의 입법이라고 볼 수 없다. 모든 이런 종류의 노력들이 뭘 통해서 가능했습니까 부정선거를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선거를 도독질하고 그 도독질한 여러분 선거결과를 통해서 뭘 하는 겁니까 입법 독재를 완성한 다음에 모든 법을 자기 마음대로 통과시키는 이 망할 놈의 나라들이 이 망할 놈의 인간들이 지금 어디에 우구르구르 합니까 저쪽 동네에 우구르구르 한 겁니다. 입법 독재가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선거 부정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이첩 되면 입법 독재 1년간 통과법안 80%가 민주당 발의했다. 2020년 4.15 총선에 국회가 여러분들 21대 국회가 여러분들 시작되고 난 다음에 2021년 5월 30일 날 1년 동안 무슨 일을 했나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입법 가운데 80.4%를 통과시킨 겁니다. 역대 다수당배의 압도적 야당도 사퇴방치한 책임 야당도 사퇴방치한 책임이 아니고 선거 부정을 우리가 침묵한 그런 죄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히 독재를 완성한 겁니다. 이런 나라가 지금 돼버린 겁니다. 이런 나라가 여러분들 지금 돼 있는 겁니다. 기막힌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기막힌 현상이. 국민 가운데 한 분인 황광열 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검수완박은 내란이다. 검수완박은 만행이다. 189명이 찬성하고 단 한 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또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검찰은 헌법 파괴범을 현행본으로 체포 구금하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헌법 파괴다. 헌법 파괴는 쿠데타다. 이 법을 국회에 상징하는 날 검찰은 발의한 민주당 국제는 현행법으로 출발하라. 검수완박이란 줄인 말은 언론에 쓰지 말라. 무슨 말인지 몰라서 국민들은 반신반의한다. 계획이란 미명으로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이라면서 교육계획이라면서 교수강의권을 완전 박탈하고 의료계획한다고 해서 의사진료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법조계 계획이라고 변호사 변론권을 완전 박탈하고 요리사 요리칼을 완전 박탈하면 요시업계 계획되는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 지금 민주당의 국회다. 국회 입법권 박탈을 위해서 문을 닫게 하자 이렇게 한 분이 아주 분노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기막힌 현실입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금수완박은 내란이다 하는 겁니다. 금수완박은 내란이다. 이렇게 황광열 님이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신 것은 대한민국에서 헌법학계에서 아주 손에 꼽을 수 있는 명성을 갖고 있는 허영 교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더불어민주당의 친문 강경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이 얼마나 반 헌법적 파괴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